이거는 클렌징 오일인데 얼굴부터 깨끗하게 닦아줄게. 클렌징 오일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클렌징 오일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클렌징 오일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클렌징 오일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자기야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았어? 다행이다. 괜찮았구나. 요새 가을이라 그런지 자기 얼굴 많이 푸석푸석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오늘 팩 해주려고 그러는데 괜찮아? 그러면 내가 팩 해줘도 되지? 알았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클렌징 오일인데 얼굴부터 깨끗하게 닦아줄게. 이건 클렌징 오일인데 얼굴부터 깨끗하게 닦아줄게. 그럼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화장솜으로 닦아줄게.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줄게. 다 됐다. 이제 곤약 스펀지로 거품 클렌징 해줄게.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줄게.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줄게. 이렇게 꼼꼼하게 닦아줄게. 이렇게 꼼꼼하게 담아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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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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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있을게 금방 굳을거야. 눈 감고 있어. 이제 팩 다 됐고 스킨케어 해주고 마무리할게. 이제 토너 발라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토너를 발라야 피부가 정돈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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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에센스 발라줄게. 네. 톡톡톡 이건 에너지 세럼인데 건조하고 푸석한 핏이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거거든? 이것도 발라줄게. 저는 이제 틀림플로 인해서 바꾸고 체에 발라주고 톡톡톡톡 톡톡톡톡톡톡 TALK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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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S 마지막으로 수분크림인데, 가을 겨울엔 꼭 수분크림 발라야 돼. 엄청 얼굴이 건조해지거든. 엄청 촉촉하지? 더욱 고소한 성분만к림리 좀 더 구매를 물어서 좀 더 구매를 해 보시고 더욱 wat 더 구매를 해 보심지 되게 청소하다고 думала 그는 신 Kernium과 Wasp, 음.. 다 된거 같애. 이제 헤어밴드 빼줄게. 이제 스킨케어 다 됐다. 어때? 피부 좀 촉촉해진거 같지 않아? 그치? 내가 가을에는 팩 자주 해줄테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쉬고 잘자고 따끈꺼 저거는 다 됐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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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